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에 노인들에게 연 12만 원을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준석 위원장은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약 40%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위원장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